자 이제 열로우락에서 기울지로 기울지 투제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과 파도 방향 반탄류의 방향과 그리고 조수금의 방향이 일치라면 그 상태로 한 10m 정도만 줄을 조금 더 주면 어김없이 입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보다 점점점 예민해져서 조금 뜸해졌는데 그래도 가까이서 많이 물었는데 아까 전에 지금은 살짝 좀 멀리 져 볼게요 지금 또 가까이에는 가까이에는 또 안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가까이에는 또 안 붙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이 큽니다 시간이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뭐지? 조금 일치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생각하시면 아 말지마 한마리가 안나오네 아 말지마 아 현재 활짝 하자 오전 현재 아니 뭐 같지 않고 현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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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아 까 아 이렇게 아홉 에다가 마지막 열 이상